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. 뱀. 뱀은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또 뱀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건 좀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스카치테이프를 하나 잘라서 이런 동그란 원통, 뭐 저기 우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. 이런 데다 대고서 잘 묶어 주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4cm 간격으로, 4cm 간격으로 이렇게 보세요.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좀 더 보세요. 그래서 잘 잡고, 꼭 잡으신 그 다음에 펌프를 대고, 펌프를 대고 펌프를 대고 우와! 이렇게 해서, 원래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 손을 이용해서, 손목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럼 좀, 이렇게 불규칙하게 안 되고 잘 될 텐데 눈을 이용해서, 나를 돕는 눈의 입만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